띠또의 뚜껑박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보현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거 같은데? 백석사지 백석사지 가서 사보세요 네 어디서 찍어야 돼? 너무 기둥이 요렇게 딱 머리가 바뀌었나? 머리가 많이 잘랐어 어? 그러네? 엄청 잘네? 어? 그러네? 엄청 잘네? 와 예쁘다 이거다 저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오 오 아 여기는 이게 립스틱이구나 여기는 립스틱이구나 여기는 립스틱이 2개 들어있어 오 아 이건 뭐 팔찌래 우와 해봐봐 세라믹이래 해봐 아 여기서 향이 나나봐 퍼퓸홈 세라믹팔스랑 아 여기서 향이 나나봐 퍼퓸홈 세라믹팔스랑 찍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140만포트 저거거 이름이 뭐예요? 뽀띠? 뽀띠 알았어 그런거 없다고요 네 이거 아까 받은거 네 어? 같이? 한 명씩 찍는거야? 두 분이서 찍은거 그래 같이 찍자 네 분까지는 아 이런 소품들도 있는데 활용하고 싶으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꼽아둘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꼽아둘까요? 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와 크기야 진짜 크다 네 동의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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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해 봐 동의하옵니다 동의하면카비받 진해지는거라서 아 예쁘다 하늘하게 그리시는거예요 아 예쁘다 어머 오 녹음하셔도 되시고, 키워드대로 녹음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커스텀으로 이렇게 바꿔서 녹음하실 수 있어요. 아, 여기다. 네, 여기다 워너씨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큐암코드 파고 데려가시면 이분도까지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대로 녹음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가 3초간, 아, 5초간? 네. 제가 받아보세요. 고현아 돈 더 많이 벌어서 지수한테 밥 많이 사주고, 그래라.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 냄새 하겠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더 크게? 네. 고현아 돈 더 많이 벌고, 지수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 화장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말아라. 조금 눌러 담았어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프린트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큐암코드를 한번 찍고 들어가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군요. 네, 오케이. 그리고 바로 보고, 복숭이 다 받으세요. 창조 95절에서, 어, 창조 95일이 태어나 NG 생일 축하하고, 어, 11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아니면. 11번째 생일? 아니요. 아니요. 다 이걸로 하네요. 나 11살이야? 11번째 축하해. 응예. 11번째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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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찍으라고. 사진, 책 드리면, 거기서 찍으시고, 여기가 이 정도에서 찍으시면, 되게, 조명이 엄청 높아집니다. 예쁘죠? 네, 잠깐만요. 이거도. 거기, 아, 조금. 네? 딱, 살짝만. 네. 어머, 너무 예쁘신데요? 무언 친구로 사는 삶. 힘들다. 저 11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부려먹으시면 어떡해요. 아, 나 응애인데. 진짜 너무해. 이제 가세요. 저도 찍어주세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그냥 카우마일 두 개? 저는 카우마일 다 한 번. 아, 다. 노이라고lik을 손 OL, 어, 빨디도 먹고 왔어 눈썹. Power, 감사합니다. 어? 저 사람 소개해드입니다. Ellyn notion 내꺼 밥도 충전하고 잔든 건 하려고 맛있겠다 빨리 찍어 시금치 찍어야 되니까 제발 빨리 좀 찍으세요 열받으니까 아 세 가지 가지 저의 140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띠하 아 잠깐만 시금치 좀 찍는다고 아 시금치를 찍는다고 시금치 맛있으니까 예쁜 나의 시금치 나를 찍어야지 뭐 하는 거야 김종이 좀 먹게 야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인간 인식하는 거야? 응 인식하는데 나를 야 심포버튼을 인식하는 건가? 지진 소스 빨리 먹어 지진 소스 그럼 Psychology 내꺼야 나의 시금치 아 나의 시금치 나의 시금치 내가 시금치 내가 시금치 내가 시금치 내가 시금치 나의 시금치